이 영상은 철저히 홍보팀의 입장에서 제작되었습니다. 보너스! 영상 끝에 쿠키 영상 있을 유! 배꼽 사수! 오늘은 브라더 포스터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. 뭐야? 뭐지? 브라더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을 만났어요. 와우, 난 안 안 안 안 돼. 역시 이놈의 인기는 정말 큐! 아싸라비아! 예뻐지는 중이에요. 쌩얼도 자신 있어요. 오랜만에 수트를 입어요. 이런 된장, 안 맞아요. 작은 사이즈를 갖고 온 것 같아요. 이것도 작아요. 안 잠겨요.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요. 동이와 함께 촬영해요. 동이, 훗!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저의 카리스마로 동이가 보이기나 할지 의문이에요. 한 품에 쏙 들어오는 동이예요. 주머니에 넣고 다닐까봐요. 하니씨의 스카프가 예뻐요. 맘에 들어요. 목에 두르지 않아요. 힙하게 머리에 써요. 이래야만 진정한 패션피플이에요. 나는 슈퍼스타 패션피플. 오 마이갓. 이 말도 안 되는 파란 옷을 자꾸 입으래요. 솔직히 취향저격이에요. 오리가 터질 것 같아요. 숨 쉬면 더 더 더 터져요.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동이를 어루만져줘요. 절대 힘을 주지 않았어요. 정말이에요. 동이가 터질까봐 걱정돼요. 또 촬영을 시작한대요. 이놈의 홍보팀은 쥐는 꼴을 못 봐요. 촬영하는 것들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.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촬영해요. 저는 푸푸푸 그러니까요. 마동석, 이동필 그리고 이하니 곧 극장으로 터닝순 브라더 11월 2일 대개봉 12월 2일 대개봉